플래시 TTA를 사용하면 전부 모두 촬영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주제 버스 밝기는 같은데 이렇게 배경이 검게 촬영할 수 있고 아니면 배경과 버스시 모두 밝게 촬영할 수 있는 플래시 혼용 카메라 앱모드 플래시 수동 앱모드 이점에 얘기 드립니다 목이 안 좋아 글로 얘기 드립니다 목이 안 좋아στε에요 perfd 목이 안 좋아 xz 앱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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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